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가격 액면 가격 그 다음에 채권 이자율 액면 이자율 얘네들을 서로 비교를 하겠는데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야지 다음 시간에 이제 그동안 배웠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의외로 처음에 채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혼동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일단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2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은 여러분들 은행에다 예금하는 정기 예금이 아니에요 은행 예금은 어쩌냐면 2억을 만약에 예금하면 2년동안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2년째 되는 날 돈을 찾아야 되죠 채권은 그게 아니에요 2년 만기 채권이라 그래서 2년동안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 채권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중간에 판다구요 여러분 자꾸 이 개념을 잊어버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채권은 뭐 3년 만기 채권 뭐 10년 만기 채권 막 이렇게 해서 만기 채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이 꼭 10년 만기 채권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년동안 그걸 들고 있는 줄 아는데 10년동안 채권을 푹 갖고 있다가 10년째 찾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간에 판다구요 중간에 파러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채권 가격 채권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볼 액면 가격이나 액면 이자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가격이나 채권 이자율이 아니에요 액면 가격은 안 변하는데 채권 가격은 시시각각 변해요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데 채권 이자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글을 보자구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가실 건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그냥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럴게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가령 요 채권은 왜 발행하냐면 돈 빌리려고 그래서 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 만기를 요 세 개를 반드시 채권이라는 종이에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거를 채권의 얼굴에다가 적는다 그래서 채권 종이 앞면 뒷면에다 적는다 그래서 액면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채권을 액면 가격 액면 이자 만기 요 세 개를 적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권이 지금 돈 빌린다고 했으니까 액면 가격은 뭘 의미하냐면 돈을 얼마나 빌리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액면 가격이 100억이면 이 기업이 얼마를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억을 빌리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만기 있죠 만기 만기 2년은 돈을 언제까지 쓰고 갚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가 2년이면 빌렸던 돈 100억을 2년 후에는 갚아야 돼 2년 후에는 요 100억을 갚아야 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상환한다 그래요 상환한다 그래 상환한다 그래 그리고 세번째 요 액면 이자는 만기가 2년이니까 액면 이자가 10%라는 얘기는 요 책 액면 가격 100억에 10%를 이자로 매년마다 매년마다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럼 액면 이자는 빌린 이자는 얼마인가 요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 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는 어떤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말씀 드렸듯이 2년 후에 원금 100억을 반드시 상환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가 10%라고 했으니까 2년 동안 매년 매년 말에 10%의 이자인 10억을 죽었다 깨놔도 줘야 돼요 요건 지금 만기 2년이니까 두 번 주면 되네 근데 만기가 3년이면은 세 번 줘야 돼요 좀 기업이 어렵고 뭐 나라가 어려우면 안 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죽었다 깨놔도 무조건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와 요 원금은 반드시 줘야 돼 반드시 죽었다 깨놔도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는 여기에 요렇게 종이에 적어놨잖아 채권이라는 종이에 적어놨잖아 이렇게 적었으니까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한다고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가격하고 액면 가격하고의 차이를 부동산에 좀 비교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건데 봐봐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분양가는 뭐냐면 처음에 너무 건설이라는 데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어 그러면 이 처음에 아파트 지어 가지고 처음에 사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 살 때 그 가격을 뭐냐 그러냐면 분양가라 그래 분양가 처음 살 때 아파트 처음 아무도 안 살고 처음 지어 가지고 그걸 분양가라 그럽니다 분양가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10억 주고 예를 들어서 장도연이가 장도연이가 이 아파트한테 분양가 10억으로 분양을 받았죠 그러면 이 장도연이가 1번 타자로 샀어 1번 타자로 샀을 때는 분양가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그 다음 사람 2번 타자한테 요거를 팔 때는 그때는 분양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매매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분양을 10억에 받았지만 12억에 팔 수도 있고 뭐 운 나쁘면 장도연이가 9억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매매가는 시시각각 변하죠 근데 분양가는 처음에 요거 지을 때 딱 분양가가 나왔으니까 이건 변해 안 변해 이건 안 변한단 말이에요 한번 팔리면 이제 과거의 가격이니까 분양가는 안 변해 근데 매매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딱 처음에 팔 때 처음에 팔 때 가격이 분양가죠 그래서 요 한번 팔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시장도 우리가 여기서 양분해서 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를 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 처음에 처음에 요 팔 때 시장을 분양 시장이라고 그래요 보통 분양 시장 부동산 분양 시장은 어떤 것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신축 주택을 분양가로 사고 파는 시장이 분양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양분을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파는 시장 이런 시장은 크게 부동산 매매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보통은 사실 요 매매 시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양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요 매매 시장을 의미한다 보통 자 거의 유사해요 이거하고 유사해요 채권도 이거하고 유사해요 봐봐요 채권을 보자고 자 채권은 처음에 채권을 이 기업이 발행을 했죠 기업이 발행했어 나 100억 빌리고 10% 이자로 할 거야 액면 가격이 100억이야 라고 처음에 이 채권을 판단 말이에요 채권을 판단 말이에요 채권을 판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돈을 100억 빌린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랬을 때 가격이 뭐야 액면 가격이야 액면 가격 액면 가격은 안 변해요 분양가가 처음에 10억이고 팔리고 나면 더 이상 안 변하듯이 액면 가격도 처음에 팔았을 때 가격 100억이야 100억 그럼 이것도 뭐예요 처음에 아파트 지었을 때 분양 아파트 지었을 때 분양가로 팔 때 분양 시장이라 그러듯이 채권을 처음에 발행할 때 발행할 때 요 액면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행 시장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발행할 때 액면 가격으로 팔아 그런 다음에 처음에 현주가 현주가 처음에 액면 가격으로 이렇게 100억 샀죠 그래서 발행 시장에서 이렇게 100억을 샀으면 이제 현주가 그 다음에 뭐 월엔이나 빌 뭐 그런 다른 애들한테 막 이걸 팔 수도 있잖아요 채권을 그때부터는 우리가 1번 타자 현주까지는 발행 시장이라 그러는데 2번 타자부터는 얘가 누가 되냐면 얘를 채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액면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분양가가 부동산에서 매매가라고 그런 것처럼 액면 가격에서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거고 이 2번 타자부터 서로 이제 현주는 월엔한테 팔고 월엔은 빌한테 팔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은 이제 뭐라고 그런다 유통시장이라 그런 거예요 유통시장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발행 시장은 처음에 채권 발행할 때 발행할 때 관여되는 시장이고 액면 가격으로 사고 팔겠죠 그런 다음에 2번 타자부터 살 때는 뭐로 팔아요 유통시장 돼서 그때부터는 채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뭐냐면은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처음에 액면 가격 종이로 켜고 절대 안 변했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 유통시장에 풀리고 나서는 현주가 100억 자리를 100억에 월엔한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 뭐 80 재수 없으면 98억에 팔 수도 있고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선생님 현주가 100억 주고 이거를 갖고 있을 때 왜 팔아요 손해보고 왜 팔아요 2년 동안 계속 들고 있으면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채권 가격은 변해 유통시장에서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 아셨죠 마치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이 변하듯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돈 100억을 빌리고 싶은 기업의 사장이에요 기업의 사장이요 그때 이제 100억을 빌리고 2년 후에 이걸 갚고 싶은데 이자를 얼마나 얼마나 줘야 되지 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싶을 때 뭐가 궁금하냐면 이자가 궁금해 요즘에 이 그 채권 시장에서 이자가 얼마지 라고 봤더니 이 채권의 유통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이자율도 시시각각으로 막 변해요 이자율도 계속 변해 근데 발행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을 봤더니 어 10%네 라고 하면 저도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의 이자율이 10%니까 저도 이 기업의 사장인 저도 아이 그럼 나도 액면 이자율 10%로 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권이 발행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통시장에 있는 이자율을 참고로 해서 발행시장에서 이자율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액면 이자율과 액면 가격이 찍혀가지고 이제 유통시장에 팔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반드시 자 이거 봐봐 만기 2년이고 이자율 10%니까 매년마다 얼마 줘야 돼 10억씩 줘야 돼 죽었다 깨놔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2년 후에는 100억을 갚아야 돼 죽었다 깨놔도 자 그래서 봐봐요 이게 지금 요거는 만약에 현주라는 사람이 현주라는 사람이 이 채권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요거를 샀어 그러면 100억이 빠져 나갔죠 그죠 그러면 1년 뒤에는 이자 10억 들어올 거 아닙니까 2년 뒤에는 이자 10억과 원금 100억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2년 뒤에는 얼마 얼마가 들어오는 거에요 120억이 들어오겠네 요거까지 합쳐서 그러면 어 시간 개념은 다 무시하고 시간 개념은 다 무시하고 요 2년 전에 100억을 썼는데 2년 후에 120억 번 거니까 그냥 20억 번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20억 번 거에요 현주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시장이자율 유통시장의 이자율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랬죠 자 현주는 이렇게 돈을 이제 2년 동안 받을 건데 만약에 채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현주가 샀어 근데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그 다음날 이자율이 2%로 확 떨어졌대요 시장 이자율이 무슨 이상한 병고가 터져가지고 2%로 확 떨어졌어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그 다음날 채권을 발행했으면 2%로 발행해서 이자 2억만 줘도 될텐데 하필 그 전날 발행해가지고 이자를 10억씩이나 줘야 되잖아요 매년 하루만 참았으면 2억만 줘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 기업이 현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현주야 미안하다 너 좀 양심이 있냐 지금 시장에서 2%인데 내가 10억 다 주는 건 좀 미안하고 5억만 받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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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안된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 깨놔도 10억 줘야 된다니까요 그 죽었다 깨놔도 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변화해도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변화해도 즉 유통시장에서 이자율이 아무리 변화해도 꼭 10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번엔 반대에요 반대 얘가 현주가 요 채권을 10% 주고 사는데 그 다음날 어이 20%로 이자가 올라 버렸네 그런데 현주가 요 기업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양심이 있냐 다른 데는 다 20% 주는데 너는 왜 10% 밖에 안 줘 나 15% 주면 안되라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채권을 발행하는 쪽이나 채권을 사는 쪽이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장 이자율의 어 등락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가 이해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결론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바뀌어도 죽었다 깨놔도 어떻게 이거는 이행이 돼야 돼요 10억 아니 10억씩 그리고 원금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액면 이자와 액면 가격은 죽었다 깨놔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왜 그러면 채권 가격 자 그럼 채권 가격은 아까 언제 우리가 채권 가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유통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은 왜 바뀌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억을 빌리기 위해서 액면 가격 100원에 액면 이자 10% 만기 2년으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거를 누가 샀냐면 현주가 샀습니다 그럼 현주는 지금 이 채권 산을 하고 100억이 나갔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10억 이자 2년 후에 10억 이자 그리고 2년 후에 원금 100억까지 받아가지고 2년 후에는 12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시간관념 같은 거 무시하고 120억에서 100억 빼면 얼마 번 거에요 20억을 번 거에요 20억을 2년 동안 자 그런데 조금 지금도 좀 뭐 시간이나 수치를 좀 과장을 할 텐데 그 다음날 이자율이 요거 시시각각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유통 시장에서 이자율이 2%로 확 낮아졌어 그러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2%의 이자로 100억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채권이 얼마가 되냐면 만약에 이 채권에 투자하면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2억씩의 이자를 2%니까 100억의 2%니까 받아서 나중에 100억 원금을 받는다 그래도 104억 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요거 투자해봤자 4억 밖에 못 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발행시장에서 이걸 사는게 아니라 이제 현주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2번 타자니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유통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주한테 가가지고 유통시장에서 현주를 만나는 거에요 그래서 현주를 만나가지고 100억에 팔라 그러면 안 팔 거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현주야 너 나한테 이 채권 어제 산 거 있잖니 110억에 팔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현주 입장에서는 어제 100억 주고 샀는데 2년 동안 기다려서 20억 버는 것보다 하루 만에 여기 110억에 팔면 10억 버는 거죠 이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들은 이거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자금 회전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이걸 팔아요 그러면 요거를 사려고 했던 가령 어떤 사람이 요거를 요거를 110억 주고 산 사람도 이익이야 왜냐하면 요 채권을 샀으면은 4억 밖에 못 벌었겠지만 요거를 110억 가지고 2년 있다가 얼마를 보냐면 120억이 되는 거죠 120억이니까 110억 투자해서 120억 됐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번 거야 10억 번 거죠 이거 샀으면 2년 후에 4억 밖에 못 벌지만 요거를 현주한테 액면가는 비록 100억이지만 110억 주고 샀으면 얼마 벌 수 있어요 플러스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100억 주고 살 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현주한테 얼마 110억으로 파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액면 가격이 100억이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채권 가격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유통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계속 변해요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자가 10%에서 20%로 확 올라 버렸네 그러면 만약에 요 20%를 가지고 새로 채권을 발행하면 이제는 어제는 현주가 요거를 샀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현주가 100억에 10%로 요거를 샀는데 그 다음날에는 20%야 그러면 만약에 이 채권을 누군가 사게 되면 그러면 봐봐요 사게 되면 20% 이자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주는 열이 받는 거죠 왜 하루만 참았다가 이거 샀으면 20% 이자를 받았을 텐데 아 열 받네 이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현주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비록 내가 100억을 주고 샀지만 내가 100억을 주고 샀지만 이거 얼마 주고 팔았냐면 나 그냥 90억 주고 팔게 100억이 아니라 90억 주고 팔게 라고 결단을 내려요 왜 그럼 이걸 90억 주고 파느냐 그럼 이거는 유통시장에서 팔린 거죠 2번 타자한테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요 채권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억이 되는 거야 그럼 왜 90억을 주고 파냐면 요 팔아가지고 요 90억 갖고 가지고 요 채권 사면은 90억으로 그죠? 1년 후에 18억 이자 받고 1년 후에 18억 이자 받고 2년 후에 18억 이자 받고 원금 90억 받으면 얼마 버냐면 126억 되는 거죠 이거는 갖고 2년 후에 기다려봤자 얼마 버는 거예요? 기다려봤자 120억이 되지만 이거는 90억이지만 얼마 버는 거야 플러스 126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얼마 더 벌어 6억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요거를 100억짜리를 90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지금 요 채권 사면은 돈을 버니까 얼마에 팔아도 괜찮아? 100억 주고 샀지만 90억 주고 사도 괜찮아요 채권 가격이 또 변했네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오늘 진짜 결론은 뭐냐면 시장 이자율이 10%에서 2%로 하락을 했더니 채권 가격이 100억에서 110억으로 변했죠 그죠? 110억 주고 팔았잖아요 아까 현주가 처음에 근데 두 번째 10%에서 20%로 이자율이 변했더니 채권 가격이 얼마에 팔았어요? 90억으로 팔았죠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 가격은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시시각각 변해 110억 됐다가 90억 됐다가 뭐에 따라서 그쵸? 요 시장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변하는데 보통 근데 이게 봐봐요 이자율이 낮아졌더니 채권 가격은 110억으로 올랐고 이자율이 올라갔더니 채권 가격은 90억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 이자율이 액면 가격이라 액면 이자율이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해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한 시장 이자율 채권 이자율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가격 유통시장에서의 채권 가격 유통시장에서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지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거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경제기사 읽기 7에서 제 그 재생 목록에 보면 경제기사 읽기 59강 짜리가 있는데 그 시리즌 그래서 경제기사 읽기 7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 채권 가격 이자율이 변해요 변해 액면 이자율하고 액면 가격은 안 변했죠 요거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주까지 현재 가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채권 가격 이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겁니다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이론적으로 채권 가격과 여기에 있는 채권 이자율 수익률과의 관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지식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이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채권의 개념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기초를 좀 다지고자 했습니다 아셨죠?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꼭 요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럼 오늘 처음에 봤던 내용 이제 이해가 팍팍 가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2년 만기 채권 2년 동안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현주도 이자율이 번함에 따라서 2년 만기 채권 샀다가 그 다음 날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채권은 만기까지 안 들고 있어도 되고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채권 투자자들은 중간에 채권을 팔려고 사는 거예요 중간에 채권을 팔려고 사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그 집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려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니라 중간에 차익보고 팔려고 사는 것처럼 채권도 중간에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려고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액면 가격은 채권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액면 이자율은 채권 이자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율은 유통시장에서의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율을 얘기한다 액면 가격 변하지 않아요 채권 가격은 근데 시시각각 변했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지만 채권 이자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이자율이 변함으로써 가격이 변하는 걸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격이 변함으로써 이자율이 변한다는 걸 좀 우리가 배웠던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죠? 막 흥분돼 죽겠죠 그래도 꾹 참고 일주일만 기다리시고 오늘 굉장히 채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시죠?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